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,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. 지도상의 모양의 뿔을 닮아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이 지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에티오피아, 소말리아, 남지당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. 현재 이곳은 4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5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가뭄,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. 콘서트 월드와이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기아에 직면한 동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가뭄이 더 이상의 생명을 아삭하지 않도록 콘서트 월드와이드와 함께해 주세요.